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 가수 이채연입니다 RBW 패밀리 선후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패밀리 콘서트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설렙니다 저는 사실 지금 공연 시작하기 전이라서 제 무대가 가장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감호 정말 많은 분들께서 노크 챌린지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서 이렇게 제가 두드리면 나오실까를 굉장히 같이 고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캐리어 뒤에서 나오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 속에서 물건 뒤에서 벽 뒤에서 문 뒤에서 되게 다양한 공간을 함께 찾아봐 주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RBW 패밀리 여러분 저는 이채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 채연과 노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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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